이 사람들이 내 매리를 어떻게 알아요? 나도 모르는데 저는 해볼 수도 않고 포기 안 해요 너 마라톤 선수 장점이 뭐야? 스피드보다 지구력이지? 그럼 순간적인 스피드는 마라톤 선수에게 단점이 되겠지? 단점은 절대 보안되지 않아 장점을 키워야 돼 안 되는 거면 빨리 포기해 더 부끄러운 거 아니야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부모니까 남들처럼 말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 우리 리틀 야구할 때 같이 했던 애들 중에 지금까지 야구하는 사람 너랑 나밖에 없다 야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구하는 남자 구하는 그건 장점도 단점도 아니에요